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노형 오거리에 위치하여 국내 유일한 도심형 복합리조트로 주목받고 있죠. 여기는 퍼블릭 플라자입니다. 제주도의 화산 분화구와 오름을 형상화한 분수가 아름답게 연출됩니다. 세계 최고 조경설계 업체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빛나는 곳이죠. 제주에서 가장 높은 169m, 38층 트윈타워에 63빌딩 1.8배 규모의 제주 최대 스케일. 특히 1600개 전 객실이 제주도 건물고도 제한선보다 높은 지상 62m 이상에 있어 제주바다와 한라산을 파노라믹 뷰로 볼 수 있죠. VIP들만 이용하는 VIP 플라자와 함께 6m 천장 높이의 차량 승하차장이 있고 호텔로비엔 리셉션, 컨시어지 서비스 등 5성급 호텔 서비스가 24시간 고객을 맞이합니다. 또 지하주차장은 차량 1400여대가 동시주차할 수 있는 메머드급이죠. 2층 전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올 수 있는 위락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죠. 6층에는 2개 층을 튼 8m 천장 높이의 실리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야외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풀데크와 함께 28m 길이의 인피니티풀, 키즈풀, 자쿠지 그리고 2개 층을 터서 만든 5m 천장 높이의 풀사이드 레스토랑과 라운지바가 꿈같은 기분을 더해지죠. 드림타워 8층부터 38층까지는 호텔 750실과 호텔 레지던스 850실 총 1600 객실이 일반 5성급 호텔보다 1.5배 넓은 올스위트 호텔로 조성됩니다. 전 객실이 올스위트라니 놀랍군요. 폭 5m, 높이 2.7m의 전면 창에서 제주 바다와 한라산, 제주 도심을 탁 트인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제주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드림타워 38층 스카이데크 최고급 시푸드 레스토랑과 프리미엄 카페, 세련된 샴페인 라운지에서 제주의 야경을 즐기는 거죠. 자 그럼 입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주국제공항과 불과 3km 거리, 제주 드림타워는 5개의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제주의 중심, 노형 5거리에 위치한 도시명 명품 복합 리조트입니다.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이 5,600m 거리에 있는 데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바우젠 거리와도 인접해 있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제주 최고의 자리인 건 분명하죠? 제주에 없던 38층 트윈타워, 1,600 객실, 지상 62m 야외 수영장, 10개의 레스토랑과 쇼핑몰, 제주 드림타워에 지금 투자하세요. 이제 당신의 꿈을 소유하십시오.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